그리고 합사를 만졌을 때 돌처럼 단단해야됩니다 루어 낚시에서의 릴레에 감는 합사는 강한 캐스팅으로 한 번에 쏠려나가는 백러쉬를 방지하려면 지금처럼 거의 돌처럼 꽉 잡아서 감겨야지만 백러쉬가 안나고 캐스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m 남은 합사를 직결을 할텐데요 합사와 합사에 직결을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노네임 직결법이 강도도 좋고 간단해서 좋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노네임 직결법으로 써보겠습니다 최전의 피싱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본인이 사용하는 에깅닐과 루어릴 합사를 감는 방법, 직결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드릴텐데요 요즘에 합사들이 선상 팀넌이라든가 이런 선상 낚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0m 정도 감아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스테피아 SS릴인데 C3000S릴이구요 지금 보시는 건 나스키 2000번 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사 200m 0.6호 정도면 원줄에 그대로 한 100m 감기고 나머지 속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왜냐면 에깅은 몇백미터씩 던질 이유는 없거든요 많이 던져야 70m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절반씩 활용해서 줄을 묶어볼겁니다 일단 0.6호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릴을 제껴놓으시고요 줄을 두 번 정도 합사를 감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세 바퀴 정도 돌려서 놓으시고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두 번 세 번 정도 감아서 묶어주시고요 속줄까지 풀러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짧게 자르시고 베일을 닦기 전에 한 번을 더 꼽니다 꼬아서 한 번 더 감아줍니다 한 번 더 감아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줄이 풀에 밀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아주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합사, 특히 얇은 합사 같은 경우는 물에다 넣어서 혼자 감는 것보다 사람만 있다면 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감으실 때 바퀴 때를 두시고요 하나 꼽아서 나머지를 잡고 상대방이 여기를 손을 살짝만 잡아주면 돼요 한 손으로 이렇게만 이렇게만 잡아주세요 가운데서 거의 천천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루어는 제가 드랙을 좀 많이 잠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밀착이 돼야 나중에 원출이 튀어나가면서 백래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처럼 한 사람이 손으로 살짝 잡고 천천히 감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찰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지금 2,000번 릴에 100m 정도를 합사를 감아주고 기존에 사용했던 3,000번 애갱릴에는 절반 정도 합사를 풀어내고 숙주를 합사를 대놓고 직결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합사를 만졌을 때 돌처럼 단단해야 됩니다 루어 낚시에서의 릴에다 감는 합사는 강한 캐스팅으로 한 번에 쏠려나가는 백래쉬를 방지하려면 지금처럼 거의 돌처럼 꽉 잡아서 감겨야지만 백래쉬가 안 나고 캐스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m 남은 합사를 직결을 할 텐데요 합사와 합사에 직결을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노네임 직결법이 강도도 좋고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네임 직결법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사를 두 줄로 잡고요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빗대서 잡고 그리고 지금 색깔이 구분되니까 좋네요 지금 0.6호 합사 형광색을 감아줍니다 한 번씩 가보세요 이렇게 잡으시면서 감아주시고 한 7번 이상 감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남은 합사를 아까 전의 나왔던 구멍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빼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왔던 구멍에다가 넣은 다음에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노네임 직결법이 끝났습니다 매듭이 그렇게 크지 않구요. 괜찮습니다. 강도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렇게 노네임 10번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감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드랙을 좀 잠그고요. 한 분이 앞에다 연필이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감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낚싯대, 바트대를 껴 놓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중간중간 돌덩이처럼 확실하게 합사가 감겼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서 돌덩이처럼 단단하거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의 닐에 다 수용이 된다고 해서 감아버리면 사실 100m는 그냥 안에서 계속 염분 먹으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복권에서 애깅을 하실 때는 100m 정도의 합사면 충분하거든요. 사실 합사가 터지는 경우가 없고 바닥 걸림이나 기타 캐스팅하다 터지더라도 서로 직결한 부분이나 목줄이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깅에서는 합사가 유실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m씩 본인 닐이 두 개라면 이렇게 두 개를 다 활용하셔서 둘 다 세 줄로 합사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릴 정비하는 거 합사 감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합사와 합사를 직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초보자분들 저는 FG노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쉽게 묶지만 초보자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노네인 노트법으로 해서 목줄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애깅에서 서로 노트법을 할 적에 FG노트를 하시면 더 좋고 한데 대부분 그 노트법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노트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노네인 직결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는데 애깅 하실 적에는 목줄을 1m 20에서 50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한 1m 50 정도 했으면서 합사를 이렇게 두 줄을 감고요. 자 목줄을 여기 대고 난 다음에 가운데를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꽉 눌러서 잡고요. 회전은 서로 양쪽을 두 개를 꼽으면 됩니다. 대신에 바짝 반을 감는 줄을 감듯이 노네인 직결볼 자체가 그렇게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 15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반드시 꽉 잡아야 안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뺐던 공호에다 집어넣으시고요. 당겨주시면 됩니다.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막 애깅을 시작하셨다. 직결법이 너무 어렵다. 그럼 지금 노네인 노트법 직결법을 사용하셔도 마치 저희들 FG노트처럼 이 매듭 자체가 워낙에 얇게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강도도 충분합니다. 제가 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강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합사 200m 사용 용량을 각각의 리데 100m씩 잘 나눠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속줄은 특히 루어 낚시에서나 아니면 합사를 사용할 적에는 속줄을 나일론줄을 하는 것보다는 합사에 합사를 직결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캐스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노트법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여드린 초보자분도 쉽게 할 수 있고 강도가 충분히 나오고 하는 노트법 노 네임 노트법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노트법 보여드렸고요. 아예 연결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깅에서는 200m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속에 감겨져 있는 거의 120m, 130m의 합사는 성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씩 쓰면 성능 좋은 세 합사를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더라. 근데 150m짜리면 75m까지 사용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은 200m로 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면 훨씬 새 것 같은 낚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0.6호고요. 지금 목줄은 2호를 사용했습니다. 애깅 중에 2호를 사용했는데 제가 합사는 거의 3배의 강도를 지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 3, 18호, 18호니까 1.8호 정도 가면 되는데 1.8호는 없고요. 1.7호를 하든가 2호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강하게 2호를 했고요. 세 줄이다 보니까 사실 강도가 더 좋아서 2호 정도 목줄을 직결을 해도 좋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애깅은 반드시 스냅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노원악시에서는. 자 이렇게 길게 두 줄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넣어주는데요. 한 번 빼고 난 다음에 고리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었을까? 어떤 고리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집어넣었죠. 그럼 지금 네 줄이 잡게 됩니다. 스냅돌에 연결되는 그 목줄 연결되는 게 이렇게 네 줄이 잡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몇 번 정도? 한 네 번에서 다섯 번만 돌려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 줄 가운데 뺐던 줄에다가 두 줄을 빼시고 나머지를 천천히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주면서 천천히. 지금 다 됐는데요. 네 줄이 탄탄하게. 네 줄이 탄탄하게 잡게 되는 이런 매듭법이 나오면서 나 애기 유실하기 싫다. 정말 비싸게 13,000원, 15,000원 주고 샀는데 비싼 애기 분실하기 싫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네 줄로 하면 훨씬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애기를 잡고 바다에 걸렸을 때 은근하게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지그시 당겼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산 바늘이 펴지면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애기 유실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우산 바늘을 피면서 애기를 회수했을 때 다시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우산 바늘은 굉장히 연합니다. 손톱으로 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제자리에 이렇게 돌려서 복원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보고자 분들 비싼 애기 유실하지 마시고 지금 매듭법 충분히 연습하셔서 애기를 회수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듭법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낚시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상급으로 올라가는 기술이기도 하죠. 이런 매듭법 부분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항상 손님 거라든가 제 거를 매듭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한 번 해서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 많이 제작해서 시청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